어? 백승조? 누구 찾아오셨죠요? 뭔가 교환하는데? 뭐지? 그냥 체육복 아니야? 정말 귀찮아 왜? 그냥 입지 뭐? 여자 거면 어때? 나 여자 옷 익숙하잖아 야 그거 어디서 났어? 일 안 되나? 어? 뭐하는 거야? 뭐야?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뭐야 지금? 뭐하는 짓이야? 뭐야 뭐야? 저만 그러는데? 어? 좀 봐! 이 새끼야! 야! 내 거 안 내놔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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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왔어! 죄송합니다! 줄게 줄게! 대신 조건이 있어! 조건? 뭐야 조건이? 나 공부 좀 가르쳐줘 뭐? 이번 모의고사 성적 좀 올려줘 시험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건 알고 아는 소리냐? 그러니까 아는 소리지 올려줘 나 자습실 좀 들어가게 해주라 나보고 기적을 일으키라는 거냐? 난 신이 아니야 알겠어 대신 자리에서 얘들아! 야! 어? 어! 어? 아! 오하니, 너 생각보다 야 같다. 네가 자수필 들어가면 내가 업어주기로 했는데. 봉부도 가르쳐주고 업어도 줘라? 아, 도와주면 그건 당연히 무효지. 내가 그렇게 취사한 줄 알아? 걱정 마. 나 너한테 마음 싹 접었어. 엎이고 싶은 마음 이만큼도 없어. 정말?